자 풍선이 서야됩니다 자 우리 백팀 풍선 백팀 용을 씁니다 지금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하하 어디가 더 덥습니까? 잠깐만요 우리 표정스님 어느 쪽에 더 덥습니까? 이쪽에 더 덥습니까? 자 우리 첫 번째 여기 정팀 만세 가운데로 가시고요 여기도 가운데로 길게 펴주세요 길게 자 그대로 계세요 자 우리 자 우리 더 데려기 우리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자 나머지 선수 2번 앞으로 와야지 앞으로 와야지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와인다 앞으로 정리 화이팅 마이세! 자 1대 0! 1대 0! 정리! 선수들 그대로 계세요! 선수들은 그대로! 선수들은 로만전 승리장으로 갑니다! 선수들은 로만전 승리장이에요! 선수들 그대로!